인천시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시는 1,051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데요. 인천시가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. 인천시는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올해는 일자리와 주거, 교육 등 5대 분야 71개 사업에 1,051억 원을 투입합니다. 확정된 청년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2023년은 청년창업과 해외진출지원이 강화됩니다. 시는 6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청년창업가 100명에겐 각 1억 원씩을 지원합니다. 청년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충됩니다.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649명의 취업을 지원합니다.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도 지원합니다.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면접복장대여서비스는 최대 5번으로 확대합니다.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. 5년간 공공임대주택 2,800호를 시중전세가의 30% 수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. 만 39세까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출이자 2%를 지원합니다. 또 검단신도시의 4,500세대 규모의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 밖에도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304억 원을 투입합니다. 자립준비청년 1천만 원 지원, 드림체크카드, 재직청년복지포인트, 청년통장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근로안정을 지원합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